제 취임의 일성으로 현충원을 방문해 가지고 방명록에 글을 남겼는데 그 방명록에 남긴 글이 한번 새겨볼 만한 겁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쓰고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취임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찬배의 방명록에 기록했습니다. 비교적 무난하게 그렇게 합리적인 그런 상품과 그동안의 관결 경력을 가진 신분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잘 보필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한덕수 총리하고 제가 갖고 있는 인연은 제가 20대 말에 한참 연구소에 있을 때 그 당시 어떤 특정 정책을 가지고 신문에서 아주 격렬하게 논쟁을 벌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 당시 한덕수 총리는 산업자원부의 아마 산업정책국장으로 계셨던 것입니다. 내용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약속을 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쓰고 경제와 안보가 튼튼한 더불어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네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 약속드립니다. 공정과 상식이 바로 쓰고 참 이 표현이 너무나 당연한 표현인데 공정과 상식이 바로 쓰고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정과 상식이 바로 쓰고 외침이나 외부로부터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이 그것이 국가의 창무이자 의무이다. 공정과 상식이 너무나 일상적으로 침해되는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참 이 평범한 말에서 다시 한 번 더 국가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또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이제 한미 정상연합훈련학대에 관한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가지고 한미 정상 한미연합훈련학대 당연한 거죠. 군대가 있으면 훈련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추적을 분명히 하고 훈련을 해서 긴장관계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한미 정상이 재확인했다. 사진도 아주 잘 뽑았네요. 공동성명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고 재가동하는 거죠. 그동안 그냥 가동을 안 했던 것을. 그리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선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를 개시한다. 필요한 경우에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를 식별한 등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방위 및 실질적 확장 억제 공략을 확인해 줬다. 이런 내용이 들렸는데 어떻든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상으로 돌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정상으로. 비정상이 그동안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남긴 마이너스의 유산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너무나 소위 정상을 파괴해버린 상식을 파괴해버린 그런 부분이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하나 뉴스는 이번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로서는 아주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출마했던 사람이 보궐선거에 바로 두 달 만에 출마해 가지고 국민의 신임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는 우리 헌정사에서 한 번도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그와 관련된 뉴스가 30대 개딸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이재명 여론조사의 지지자들의 멘붕이다. 예상외로 이재명 후보가 접전을 거쳐 가지고 약간 밀리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를 누가 조작했거나 그러지 않았겠죠. 물론 그쪽에서는 항상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익숙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조작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제기하지만 윤형선 씨는 아주 오랫동안 거기에 의사로 활동하면서 텃밭을 가꾼 분이고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여기 25년 동안 나는 이 지역을 위해서 일을 했고 이재명 후보의 일부는 25일간 떠내기처럼 방문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론조사가 좀 심상치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인천 계양을만 하더라도 송영길 정당 대표의 거의 텃밭 같은 지역구 관리가 상당히 잘 된 그런 지역인데 이렇게 접전 양상을 보인다는 것 자체가 현재 여론과 민심의 동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여론조사가 심상치 않네요. 여론조사가 인천 계양을 해 윤형선 후보가 49.5% 이재명 후보가 45.8% 물론 이 같은 여론조사는 아직은 오차범위입니다마는 그래도 압도적으로 무난하게 당선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많은 분들의 전망이었는데 상당히 당혹스러움을 아마 느끼지 않겠느냐 사실 여러분도 생각하다시피 특정 후보에 대한 어떤 호불호를 떠나가지고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분이 두 달 만에 보궐선거로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이치에 합당하지가 않죠. 어제 양향자 무소속 위원도 그 점을 아주 심하게 꼬집더구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당대표도 자기 지역구를 물려준 거지 않습니까 송영길 전 당대표도 3구 대선을 더불어민주당을 이끌었지 않습니까 책임을 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장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그렇게 나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법으로 정하지 않지만 순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도리라는 것이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은 이재명 후보는 극구 부인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방탄용 법안에 이어가지고 방탄용 보궐선거가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지금 제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여론에 많이 반영이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소위 인천광역시 계양을 그런 선거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윤영선 후보가 맞붙은 인천 계양을은 어떤 지역인가 여기서도 이제 4.15 총선 당시에 당일 투표에서 송영길 당시 민주당 후보가 상당한 폭으로 윤영선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작 프로그램이 가동이 돼가지고 아주 확연하게 그냥 눈으로 보더라도 사전투표 조작이 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계양을의 투표 상황입니다. 좌우대칭입니다. 거의 10% 정도의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 득표율이 높습니다. 계양 3동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12.7%나 당일 투표에 비해서 사전투표에서 득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계양 2동에서는 송영길 후보가 무려 플러스 11.2%를 더 얻었습니다. 이런 것은 죽었다 깨어나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전투표의 조작이 아주 유력한 증거입니다. 계산 4동에서는 무려 송영길 후보가 12.3%를 앞췄습니다. 이런 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이 그래프 송영길 후보가 계양을 해서 모두 7개 동 아마 한 3, 40개 정도의 그런 투표소가 되겠죠. 거기에서 최소 당일 투표에 비해가지고 사전투표에서 9%나 13%나 더 얻었다는 이 그냥 간단한 사실만으로도 바로 송영길 전 당대표 역시 2020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의 작동에 힘을 얻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일 투표에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전투표 조작 프로그램을 돌린 것은 바로 조작 프로그램이 거의 2020년 4.15 총선에서 광범위하게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하고는 적용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윤형선 후보도 당일 투표에 비해서 계양 3동에서 마이너스 11.8%가 말이 됩니까? 0%나 1%나 2% 정도가 나와야 될 게 마이너스 11.8%라는 것은 바로 사전투표에서 엄청난 표를 빼앗겠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계산 이동 같은 경우는 무슨 12.2%, 마이너스 12.2%처럼 큰 폭입니다. 아름다운 한 편의 작품입니다. 조작 프로그램이 만든 작품이 이렇게 아름답게 여러분은 눈앞에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결과표뿐만 아니고 이것은 바로 전남, 전북, 광주를 제외한 2020년 4.15 총선의 전국에서 관찰되는 바로 조작 프로그램의 가동, 조작률을 적용해가지고 해당 모든 투표소에서 전산 조작을 통해서 표를 더해주거나 빼앗은 정거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이 2020년도 4.15 총선에만 여러분들 거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4.15 총선에만 거친 것이 아니고 이 같은 현상이 바로 3.9 대선에서도 여러분들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3.9 대선에서도 그 점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되면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2022년도 3월 9일 날 실시됐던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각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 투표 득표일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모든 지역에서 계양구 갑을 지역에서 다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플러스도 4%, 10% 정도로 이례적으로 높습니다. 전형적인 사전투표 조작과 사전투표 프로그램이 작동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계양구 산하의 모든 투표소에서 단 한 곳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 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9%를 기록하고 있고 심상정 후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서 동시에 표를 빼앗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공직선거는 지난 5년 동안 사전투표 프로그램이 바로 사전투표 득표수를 결정한 대단히 경악할 만한 놀라운 그런 선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다시 한 번 더 공정과 상식이 바로 사는 나라, 바로 사는 나라가 아니고 바로 서는 나라, 바로 서는 나라를 우리가 다 바라는 것이죠. 공정과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 이렇게 한덕수 총리도 말씀을 하시고 또 윤석열 대통령도 말씀을 하셨으니까 모든 공정과 상식은 바로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공정과 상식은 바로 여러분들도 동의하시겠지만 공정과 상식이란 것은 선거 정의로부터 출발한다. 그래서 오늘은 별도의...